제 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울산에서도 각 구군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가족들이 행사장을 찾아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현직 경찰관들로부터 1대1 지도를 받아가며 사격 연습에 열중하는 어린이들. 매번 반역을 맞추진 못해도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울산대공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큰 잔치. 지역 공공기관들과 기업체, 복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날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축하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선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 소방관 제복도 입어보고 평소라면 해볼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신이 났습니다. 어른들은 하루 종일 제법 많은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우산과 우비를 써가는 불편을 감수하며 어린이날의 주인공들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서는 울산시가 주최한 어린이날 큰 잔치 외에도 구군별로 다양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처럼 지역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자는 어린이날의 기념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